대한민국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음 챌린지 우리 동찬씨, 창규씨, 상희씨를 지목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덕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존경합니다. 코로나19에 힘써주시는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계시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남았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 분들과 관계자분들 모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있어. 여기가 살아있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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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건강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화이팅! 오늘도 대한민국은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의료진 화이팅! 의료진 덕분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들바их티 공개 의료진 덕분에 관ensive 정úr לפ일. 의료진 덕분에 언제 husband